프레시 믹스 이거 훨씬 센데? 어때? 이거 보여줘야지 어때? 이게 제일 나아 그래? 이 스타일인가 보다 8점 근데 여전히 전자담배라서 찐맛이 너무 강해 그걸 감안하고 피면 피겠지 냄새가 안나니까 근데 찐맛을 감안할 수 없다면 이거 안될 것 같아 그래도 8점인데 안 나쁘지 않아? 이게 8점이라는게 네가 준 것 중에서 말하는 8점이지 기본적인 담배하고는 기본적인 담배가 난다 찐맛이 너무 싫어 나는 그렇군 니코틴이 강한건 아니고? 오케 여기까지